안녕하세요 이여기꾼입니다. 오늘은 창틀에 그 물 삽목 하고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 놔 봤어요 얘는 형광 스킨 납소스 얘들은 기근이 있는 거라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리가 잘 나고 있구요 얘는 오레오스 스킨 얘도 뿌리가 기근해서 잘 나고 있죠 얘는 소피아 고무나무 멜라니 고무나무가 좀 헷갈리는데요 얘는 지금 잘라 가지고 이거 지금 부산 집으로 가져가려 하는 건데 뿌리 잘랐죠 얘도 그리고 얘는 몬스테라 몬스테라 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묶어 놓은 기둥을 내놨을 때 이게 새로 나오면서 요 구멍 속으로 나와 가지고요 재밌는 현상이 되는데 얘들도 지금 뿌리가 기근에서 또 하얀 뿌리가 났잖아요 빼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면 애들이 그 다음에 굉장히 잘 자라요 원래 기근에서 다시 뿌리 하얀 뿌리들이 난 거고요 얘는 루비 고무나무인데 햇빛이 적어서 스티화 고무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얘도 지금 이렇게 뿌리들이 많이 났죠 얘는 단면에서 나요 기근이 없는 거고 얘도 뿌리 얘도 기근이 없는 거라서 단면에서 나는 거고요 얘네들은 고무나무 얘는 몬스테라 중에 어린 히메 몬스테라 공주님이죠 얘도 이렇게 뿌리가 잘랐죠 특징이 있어요 이 단면이 바닥에 딱 닿지 않게 하려니까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는 그리고 얘들은 이 잎사귀가 입구에 이렇게 가려지니까 이 바닥까지 안 닿죠 지금 또 얘도 있네 얘는 코레우스인데 얘들이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근데 그건 왜냐면 물이 이렇게 없었어요 지금 담은 거라서 그런데 뿌리가 얇게 많이 났죠 다들 잘라요 근데 아무래도 이 기근 얘네들이 이런 게 기근이에요 이런 이런 것들 뭐 인 뿔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기근이에요 기근이 있는 것들은 뿌리가 잘 발생되기 때문에 편해요 근데 제가 이게 뭐 매일매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자주 갈아주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갈아야 2주일에 갈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냥 삽목이면은 이게 다 이렇게 연두색으로 바뀌고 뭐 상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키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수돗물에다가 유암낙스 한 방울 딱 뿌리는 거 그것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창틀에다 놔둔 거를 지금 한꺼번에 다 여러 개 모든 몽땅 갖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오레오스 스킨은 다른 형광 스킨 하고 오레오스 스킨이 발달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집에서 마블 스킨을 내가 좋아해서 그런지 마블 스킨은 엄청 잘 자라요 지금 얘도 지금 얘도 기근 얘는 기근이 잘 자라고 있죠 얘도 새 몽탱이 10개씩 아마 3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잘 자라고 있고요 여러분들 물 삽목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어 그 자란 모습을 보여 드린 건데 물 삽목은 수돗물을 넣고 음 그 다음에 그 유암낙스 넣고 얘를 이거 보면 이렇게 봐봐요 뿌리 그 어떤 단면의 같은 위치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바닥에 닿지 않게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아셨죠 음 제대로 잘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 물 삽목 하는 개체수 증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화초의 경우는 얘는 화초 잖아요 쿠레오스 얘네들은 얘는 굉장히 빨리 잘 자라고요 2주일이면 뭐 뿌리가 어마무시하게 잘 자라고요 어 그 장미 얘네들은 거의 2개월 1개월인가 2개월인가 걸려요 그리고 이 고무나무는 그래도 빨리 빨리 잘 나요 이렇게 음 당근마켓에 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탑스업스가 아닌 것들은 좀 마음이 좀 편하지 못해서 얘도 히메 몬스터라도 탑스업스고요 얘네들도 다 그런 거 고무나무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판매하고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